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국 훔치기는 최근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의 모든 문화가 중국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까지 중국 것이라며 우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 면적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러시아죠. 러시아의 사회학자들 사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천연자원에 보고 시베리아를 한국에 내주고라도 기필코 한국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열의 아홉은 떡볶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짜장면, 족발, 냉면, 치킨 등등 한국인을 상징하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은 넘쳐나지만 그 중 떡볶이의 위험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떡볶이 빠진 분식집은 상상할 수 없으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선수 시절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어보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떡볶이는 영웅과 같은 음식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복, 태권도, 삼계탕에 이어 떡볶이 공정이 중국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유튜브에는 한 중국인 유튜버가 차이니즈 스트리트푸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커다란 솥 안에 떡과 어묵,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는 주방장은 여기에 대파와 삶은 계란까지 넣으면서 우리가 흔히 먹는 떡볶이를 만들었죠. 아마 중국인이 찍지 않았다면 누구나 한국의 길거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만 이 영상은 버젓이 차이니즈 스트리트푸드라는 제목으로 올라가면서 떡볶이가 중국 음식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한국 분화 공정을 집요하게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400만 명의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한 중국인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한 영상을 게재합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지극히 한국적인 음식인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더니 단시간에 284만 회를 기록했죠. 사실 전 세계가 거의 하나의 세계인 것처럼 모든 것이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 음식을 만들어 보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한국인들이 스파게티를 만들고 미국인이 떡볶이를 만들기도 하며 이러한 것들은 구독자들에게 재미있는 감상거리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1, 400만 명의 군옥자를 보유한 이 유튜버가 김장을 감그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해시태그로 중국 전통 요리법 그리고 중국 음식이라고 쓰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인 네티즌들은 이 영상에 오죽 못났으면 다른 나라 문화를 훔치냐며 한심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 김치라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는 점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이들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13억이라는 저글링급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논란을 만들자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유엔 대사는 트위터에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공개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어떻게 해서든 원조 논란을 일으켜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만들려는 중국의 야비함에 치가 떨린다는 반응이 줄을 이웃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큰 꿈을 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야 좋아 보이는 것들만 핀셋으로 뽑듯이 하나씩 뽑아서 훔쳐가려는 모습이지만 러시아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인들을 러시아로 데려와 통일시키자는 주장이 지난 2005년 러시아에서는 코리아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러시아 유력 정치 논평지 폴리트 클라스에 게재된 이 논평을 쓴 주인공은 러시아 주요 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인 블라디미르 수린이라는 사회학자였죠. 한국에게 시베리아를 내주고라도 한국인들을 러시아로 데려와 러시아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논평에 대해 러시아 내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고 러시아 정부는 직접 연구소에 서한을 보내 한반도 정책에 있어 이를 유념하겠다고 회신하기도 했죠. 사실 러시아는 덩치에 비해 큰 힘을 쓰지 못하는 호랑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이지만 가진 영토에 비해 인구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국토 면적이 무려 1.71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170배 수준이고 캐나다나 미국, 중국이 감히 명암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방대한 영토의 인구수가 고작 1억 5억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보다 약간 많은 정도죠. 냉전 시기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세력으로 군림했습니다만 소련이 붕괴한 후 가속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현재 러시아는 예전과 같은 위세를 찾아보기입니다. 비록 러시아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원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시베리아를 품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 시베리아를 개발할 인력과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던 와중에 코리아 선언이 등장한 겁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간단 명료합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소련이 해체된 후 도입된 점진적으로 소멸되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 세력의 팽창으로 영토 보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오로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민족의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실질적인 한 러 연합국가를 수립하는 것만이 위기를 타개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수린 소장은 러시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즉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볼까요? 한국은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수출을 지향하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높은 효율성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번영을 이끄는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이 부족한 자원을 기술력으로 보완해 온 경험과 능력이라면 시베리아를 동째로 맡겨도 충분히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죠. 2021년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열 손가락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자원은 저주받았을 만큼 없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품은 시베리아에는 향후 전 세계가 이 5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을 비롯해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세계 자원의 20%가 묻혀있죠. 수린이 한국통 이란국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북한이 러시아와 영토를 맞대고 있지만 만약 통일한국이 태어난다면 한반도와 러시아가 영토를 접하게 됩니다. 만약 러시아와 한국이 공생관계를 맺는다면 러시아는 부족한 인구 문제를 한국은 자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현재 중국과 인도가 세계 시장에서 큰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이유는 전부 인구 덕분입니다. 10억을 훌쩍 뛰어넘는 인구 수는 그만큼 큰 내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시장은 기업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훌륭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은 인구 감소의 문제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은 이미 다른 대륙에서 이민 온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영토가 넓고 러시아로 이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드넓은 땅을 채울 인구가 없는 것이죠. 감히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아시아의 국가에서 러시아로 인구가 유입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로 이주하기 때문에 시베리아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모스크바 등의 대도시와 서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동쪽으로 강제 이주시킬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이죠. 러시아는 중국과도 국경을 접한 탓에 만약 러시아 이민을 개방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몰려올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나 그들만의 조직과 문화를 유지하고 타민족을 배척하기 때문에 자칫 러시아 동부를 중국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국인에게 시베리아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은 중국인만큼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수린 소장은 보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만 하더라도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어도 고작 8억만 명이기 때문에 공생국가 건립에 적절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처럼 인해 전술로 러시아 민족을 흡수해버릴 가능성도 많지 않고 한국인들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외국인을 흡수하지도 않고 외국인 공동체에 흡수되려고 하지도 않는 성격이며 종교적으로 편향되지도 않아 민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수린 소장은 무엇보다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은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민호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민자들에 비해 두뇌와 교육 수준이 월등하게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라면 러시아가 보유한 최첨단 우주기술 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가 주장한 공생국가가 설립되면 비단 러시아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전세계 자원 매장량의 20%를 가진 러시아이 한국은 이권을 가질 수 있고 산유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자원경제 및 자원외교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죠. 현재 전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은 중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토지역인 시베리아는 단 한 번도 세밀하게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 속에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는 또한 한국이 러시아와 공생관계를 맺는다면 한국은 반도 국가에서 대륙 국가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가 반도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러시아에게 있고 만약 시베리아가 가진 마지막 보물창고를 한국인이 개발한다면 한국 역시 세계를 주도하는 강력한 국가로 태어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는데요. 그는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중국이 세계 주도권을 갖는 팍스 차이나 시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무너지고 있으며 중국을 시작으로 남미, 이슬람 국가, 인도 등이 세계 리더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경제력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인접한 러시아나 한국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죠. 수린 소장이 주장한 한러 공생국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면서 정치권까지 중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러시아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해 활로를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한중 갈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에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 최후방국이라 불리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과 무역을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 최후방 10개의 국가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수익이 한방을 날렸길래 중국이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 한국은행들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천 6백여만 원을 동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개인경영성대출 자금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 보증내 보예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 보증 취급 소홀로 1천 5백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금융감독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권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법인장은 과태료 4만 천 위안 7백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동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 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위니아 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 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12일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50명의 중국인들은 위니아 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 한 것인데요. 사실 위니아 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위니아 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5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위니아 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니아 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 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중한 국대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 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에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 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숙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일대일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방국 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기적 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 의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미러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 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능 1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후방국 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러,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 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의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동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 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국 영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류와 KRPC이 발주한 카두나 정류시설 긴급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후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 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일대일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쐐기에 한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공동개발협약과 전략적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제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와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중국이 안간힘을 쓰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한국산 불매를 쏟아내 한국 기업이 떠날 때는 박수치더니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중국은 오히려 초토화 상황에 빠지자 시진핑 정부가 다급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공급망 교란, 비용 상승으로 인지한 수익성 악화에 반간첩법 등 각종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져 중국 탈출을 연구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시진핑 3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본과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며 시진핑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 위험관리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디파팅 떠남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 지난 9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728억 위안으로 작년 대비 34%나 감소하며 중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9월까지 누적도 9200억 위안으로 8% 감소했고 최근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0년 이후 계속 미국을 상해했지만 2021년부터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로 고심하던 차에 글로벌 공급망까지 재편되자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홍콩 2,400달러, 한국 1,800달러, 2022년 월급 기준 중국 600달러, 인도 330달러, 베트남 270달러 정도입니다. 중국 제조기업 평균 월급은 2012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고 현재는 베트남의 2.2배, 인도보다 1.8배 높은 수준입니다. 인건비가 이익을 크게 좌우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의류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일찌감치 이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차이나 엑소더스에 나서고 있는데 현대차는 현지에 있던 5개 공장 중 베이징 1공장을 우선 매각했고 창저우 공장과 충칭 공장 매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를 따라 부품업체들의 탈 중국 행렬도 이어진 상태입니다. 삼성은 한 발 더 앞서 탈 중국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중국 계열사는 2018년 87곳에서 올해 65곳으로 25%가량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2018년 동신 공장과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삼성전기도 2019년 고밀도 회로기판 생산 설비를 완지전히 철수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떠난 주변 지역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사회적 책임지수 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외자기업 1, 2위로 선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내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환경, 사회적 책임과 관리를 종합평가해 CSR 발전지수를 발표해 왔습니다. 삼성은 최근 발표된 순위에서도 외자기업 중 1위를 지켰습니다. 전체 300대 기업 종합순위에서도 5년째 2위들 기록 중입니다. 삼성은 그간 농촌 지역의 자립을 돕는 삼성 나눔 빌리지 사업 등을 통해 공헌을 해왔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강조해온 농촌 소득 확대의 모범 사례로 신화통신 등의 주목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외자기업 부문 2위인데 주요 활동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해온 현대그린존 프로젝트가 꼽힙니다. 중국 네몽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로 초원복원과 숲 조성, 농촌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 상위 10위에는 삼성과 현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국유기업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것은 외자 기업의 모범격이 중국에 실망했다는 증거라 소문이 날 경우 중국이 강조해온 외국 기업 유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지 중국인 직원 또한 한국 기업 이탈에 크게 반발해왔었는데 삼성중공업이 2021년 링보조선소 청산 방침을 밝히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제발 떠나지 말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 덕분에 살았어 포기하지마 아이들을 부양해야지라는 구호를 외쳤고 삼성은 나의 집, 나는 일하고 싶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삼성에 감사하다. 관리하는 사람들도 좋다는 글들도 쏟아졌죠. 이는 삼성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탈 중국 움직임이 커졌고 외국 기업도 덩달아 떠나자 중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수출 통제 제도와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고 2차 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 또한 12월부터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공급망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주중 한국 대사관, 코트라 관계자 등 1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특정 국가 기업들을 위해 단독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에게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중국의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방어수단이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려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물량을 일부 풀었는데 게르마늄 640kg의 벨기에와 일본 쪽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자원은 최종 사용처가 제대로 소명돼 자격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모두 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한국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나온 발언이라 자국 업체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리그룹 계열 전기차 회사 폴스타는 한국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FTA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자동차 생산 능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미국 IRA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투자를 확대한 것에 이어 자동차까지 영역을 넓혀 한국을 북미 수출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의 27.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폴스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 SUV 폴스타사를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위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리그룹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을 했는데 지난해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것입니다. 볼보가 폴스타 지분 49.5%를 가진 최대의 주주지만 2010년 중국 지리차가 볼보를 인수한 바 있어 폴스타 또한 사실상 중국 기업입니다. 폴스타는 한국에서 만든 차를 국내에 팔고 북미에도 수출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은 연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지만 내수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50%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일감이 아쉬운 르노코리아와 중국 이외 생산기지가 필요한 폴스타일 이에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르노 부산 공장은 약 2천 명의 숙련된 직원을 보유해 그룹 안에서도 생산 품질이 높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수출함과 바로 연결되는 등 지리적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제조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한국의 관세 혜택에 집중한 반면 배터리 소재 업계는 미국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에 눈독을 들이고 한국을 수출 우회처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IRA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YD는 반중 정서를 감안해 자기 브랜드를 숨긴 채 핵심 기술만 이전 판매하는 일종의 디브랜딩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의 쌍용차와 배터리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GS글로벌과도 손잡아 트럭, 버스 등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YD가 주도하는 배터리 시스템은 전기 동력차의 핵심 부품이고 차 가격에서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숨긴 것은 국내 소비자들의 반중 정서를 감안해 한국 승용차 시장에 간접 진출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는 설명입니다. 한국보다 전기차 인기가 낮지만 반중 정서가 강하지 않은 일본에는 올해 대리점을 잇따라 내고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수출을 위해 메이드 인 코리아 간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거나 일부 중국 브랜드가 한국에 직접 제품을 내놓던 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앞서 중국 롬바이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공장 설립에 대한 허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 화유코발트 또한 올해 초 포스코 퓨처엠, LG화학과 손잡고 한국에서 합작 생산 기지를 세우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SK용과 에코프로도 중국 거린메이와 합작사를 세울 방침입니다. 에이나데 교수는 국내 전기차 생산 공급망과 기술력 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한국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유인책이 충분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까지 가세한 것입니다. 올 3분기까지 누적 239억 달러를 달성했고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역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합니다. 단순한 인수합병보다는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을 직접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린필드 투자액은 167억 달러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각각 15%와 12%가 감소했습니다. 중국 제재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이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엔 비용 부담이 큰 업체들이 우리나라의 생산기지를 건설해 미국 동맹국을 노린 얼라이 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업체들이 올해 한국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 형태로 국원에 걸쳐 45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보조금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상원위원도 최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 합작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보조금 규정에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포두도 CATL과 미국에서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정치권의 압력으로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118년치 히토류 잭팟이 터져 중국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71년 만에 대규모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해당 광산에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뿐 아니라 중국이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린 게르마늄과 갈륨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히토류 소비량의 약 118배에 달하는데 시장 가치는 약 48조 원입니다. 이는 중국 스스로가 광물 자원으로 갑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 한국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시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협력하는 척 하면서도 기술이 생기면 언제든 배신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중국 기업들의 투자 시도를 막고 기술 유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TSMC의 성공에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대부라 불리는 창업자 장중모 모리스창 전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 대만 경제지 차이신을 비롯한 언론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반도체가 쇠퇴한 데 반해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계는 한국 반도체를 비하하고 평가 절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장중모에 대한 답변도 그런 부분을 기대한 기자들의 질문의 의미였지만 장중모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며 장중을 슬렁이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바와 애니시는 정말 훌륭했다. 당시 일본은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인텔을 압도해 사업에서 철수시킬 정도로 막강했다. 장중모 전 회장은 1980년대 일본 기업들에 대해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반도체 산업 쇠퇴 원인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여러 주장이 있지만 압축된 원인은 기업들이 시대 변화에 의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고집을 내세우다 갈라파고스와 돼버렸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기슬이 밀리면서 압도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85년 미국 주도하의 플라자 아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1달러 240엔이었던 N달러 하늘은 1987년 말 1달러 120엔에까지 하락하면서 일본 반도체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해 미국 제품에 밀렸고 또 한국 제품의 저가 공세까지 직면한 것이 결정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놓친 것이나 플라자 아비는 일본 반도체 몰락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하나에 를과하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삼성전자에 등장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건희 회장 등 인재들이 많았지만 히타치나 도시바, 애니시에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마저 인재를 앞세운 삼성전자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장 전 회장이 한국과 미국, 일본 반도체의 희비를 가른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한 건 출중한 라오반 경영자 또는 리더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에도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건희 전 회장과 같은 유능한 리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 전 회장은 뛰어난 라오반은 라오반 중에서도 천 명 중 한 명 나올까 할 정도로 매우 희귀하다. 그런 한 명인 이건희 씨가 시대를 만들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장 전 회장은 1989년 대만에서 이 전 회장과 아침 식사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벌써 휴대전화의 잠재력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견 지명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하고야 많은 용기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극도로 커진 상황에 향후 반도체 업계 전망에 대해서 그는 반도체 수요 급등으로 거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모든 제조사에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이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호했습니다. 그는 1년 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강연에서 TSMC를 위협할 경쟁자들에 대한 의중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과 중국은 기술 수준에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대만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는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다. 양국은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며 또한 반도체 인재, 수준이 높고 높은 기술을 기반화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반도체 문야에 진입하고 싶어하고 또 일부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을 재차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백조를 쏟아 부어가면서도 반도체 굴기를 이루려는 것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산업 문야에 절대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일본 모든 전자기업들이 내는 이익을 보다 많은 것은 반도체 때문입니다. 일본 전자회사들이 길을 쓰고 삼성전자를 따라 잡으려고 연합해서 총력을 펼쳐도 어렵다는 말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문야를 다루는 기업은 높은 매출과 함께 그 어떤 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마케팅 비용에 많은 금액을 쏟아넣는 제조사나 유통업체 경우 영업이익률은 5%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현대자동차가 5.7%, LG전자 5.2%, SK텔레콤 7.2%, 롯데케미칼 2.9%, 네이버 22.9% 등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LG전자생활가전사업부는 지난해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오리온은 식품업계임에도 불구하고 1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영업활동비용이 발생하는 가정과 식품산업에선 좀처럼 이루기 힘든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조업체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애플의 경우 통상 20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8%로 높은 편이지만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50%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입니다.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평균 30%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지만 호황 시기에는 50%까지 치솟는 데이는 고부가 가치라는 반도체 산업 특성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가전, 식품에 비해 마케팅 비용도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마진을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투자된 비용도 비슷한 가운데 상품을 팔지만 같은 시간에 누구는 5천원을 벌고 누구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슈퍼홀로 불리는 네덜란드 장비업체 ASML의 영업이익률은 독보적입니다. ASML은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지우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라 실적도 지난해 매출 186억 유로 약 25조원에 영업이익 98억 유로 약 13조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1%, 영업이익은 44%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높은 수익성 비결은 EUV 노광 장비 때문입니다. 1대당 2천억 원에 달하지만 첩단 공정에서 필수 제품으로 꼽히며 2년 사이에 500억 원이나 올렸지만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ASML은 총 42대의 EUV 장비 중 대만이 44%,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35%, 중국과 미국,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TSMC는 지난해 매출 1조 5,874억 대만 달러 약 69조원 영업이익, 6,450억 대만 달러 약 28조원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41%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 양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각각 31%, 29%인데 두 회사는 2018년 반도체 슈퍼호황, 시절에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면서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52%, SK하이닉스는 51%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이윤입니다. 따라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면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중모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인재 양성론을 들었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끈질김, 성실함, 그리고 승부정신 등을 꼽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기질인데 장중모 전 회장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과감한 승부정신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와 특정 종목에서 경쟁관계에 돌입했을 때 패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승부정신 때문입니다. 20년 전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세계 언론은 한국이 어려워질 것이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조차 그런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평가가 맞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경제는 피폐되어 수출은 크게 줄어들였어야 맞는 얘기고 중국에 의해 대부분 무너졌어야 맞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위세에 눌려 길을 못 피고 일본 경제는 한국 때문에 일본이 이지경 됐다는 통탄의 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압도할 것이라는 중국 역시 지금도 한국의 기술을 빼낼 기회만 엿보면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하지 않으며 시기심과 질투, 콤플렉스에 의해 한국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중국이 내세우는 타도 목표는 미국, 일본이 아니라 타도 한국입니다. 한국만 잡으면 중국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은 70년 전부터 모든 면에서 한국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 뒤처진 것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25년이나 늦은 후발주자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은 대만에 훨씬 뒤져있지만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것은 2030년입니다. 아직 8년이 남아있습니다.